세변이 오미크론이 결국 현재의 백신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나 부스터샷으로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 영국, 이스라엘 등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를 분석한 초기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와 오미크론의 위력과 백신 무력과 정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 현재의 백신으로 돌파 감염까지 막지는 못하고 있으나 부스터샷만 맞으면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상당히 막아줄 뿐만 아니라 감염도 저지해주고 있다는 CDC와 전문가, 백신 제조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발표한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효과 초기 연구 결과 화이자 백신을 두 번 다 맞고 4개월이 경과한 사람들은 백신 효과가 34%로 대폭 떨어져 대다수는 돌파 감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을 3차 부스터샷으로 접종하고 한 달이 지난 경우 항체 효과가 75%까지 다시 올라가 돌파 감염을 그만큼 저지해주고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을 상당한 수준으로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에 앞서 CDC는 미국 내에서 12월 첫째 주에만 22개 주에서 43명의 오미크론 감염자들을 분석한 결과 감염자들 중에 79%나 되는 34명이 백신을 두 번 다 맞은 접종 완료자들로 나타나 백신을 다 맞은 지 4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백신 효과가 크게 떨어지며 돌파 감염 당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전체 오미크론 감염자 중에 32.6%인 14명은 부스터샷까지 맞았던 사람들로 나타나 3차 접종을 끝냈더라도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 당하는 일까지 피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다만 43명 중에 단 한 명만 일시 병원 신세를 졌을 뿐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을 보였으며 약한 독감과 비슷하게 기침과 피로감, 코막힘과 콧물, 가슴 답답한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오미크론 감염자들 중에 사망자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증 발병도 거의 없는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백신으로 3차 부스터 접종을 하면 돌파 감염까지 완벽하게 피하지는 못하지만 중증으로 발병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태는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의 75%나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기저질환자, 면역체계 취약계층은 현재까지의 젊은층 오미크론 감염자들보다 중증 발병과 사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CDC는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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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